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용인불개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감사하고요. 멤버십 후원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가입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구독자분들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불개미분들 전국에서 모여 계시니까 함께 인사이트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브가 다시 주목을 받는 거에 있어서 약간 매번 반복되어 왔던 그 사이클에 대해서 오늘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특히나 저희 구독자분들 지금 한 250명 정도 단톡방이 있잖아요. 거기서 매일 하고 있는 게 우리들만의 인사이트를 만들자 해서 하루에 한 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투표를 해요. 무슨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는 경제나 경제 전망이나 주가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 우리들끼리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죠. 몇백 분이 투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표준오차가 점점 줄어들면서 우리들만의 데이터가 되고는 있는데 이번에 했던 설문조사 중에 하이브의 반등 후 목표가는? 이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표를 했고 28만원부터 40만원까지 쫙 나열해서 투표를 했는데 만원 단위로 과반수 이상이 어디를 찍었냐면 40만원을 돌파하고 생각하겠다. 40만원에 다 몰빵이 되어있어요. 투표가. 지금부터 거의 40% 이상 주가가 더 오른다는 뜻인데 정말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다들 다시 웃으실 날들이니까 물리신 분들 포함 다 익절 구간이니까 너무 해피한 건데 그걸 보면서도 다시 한번 매번 반복되는 지금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사이클, 심리 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좀 깨달았어요.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어차피 기업의 컨센트, 하이브의 컨센트는 한 번도 오차 없이 늘 앨범의 릴리즈든, 신입의 데뷔든, BTS의 군대든 대체할 만한 아티스트들의 지원 사격이든 그리고 멀티레이블로서의 위버스나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원래 다 있던 거고 원래 하이브의 존재의 가치였는데 다시 반등을 하니까 제법 30만원까지 터치를 하니까 지금 개미분들, 저도 개미입니다 개미들은 또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개미, 불개미 지표 인사이트는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가장 잘한 짓이다 왜냐하면 제가 영상을 실시간으로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급변하는 주식시장을 함께 투자하고 인사이트를 나누고 토론하는 채널의 목적에 조금 미흡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멤버십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또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애매했었는데 그래도 기본 자료들은 공유를 하고 싶다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카톡은 여러분들이 항상 손에 쥐고서는 알람이 뜨면 보시니까 제가 리딩방을 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뉴스나 경제적 지표나 자료 중에 한 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급하게 생각나는 것들을 짧게 써머리해서 써드리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단독방에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함께 마음을 공유하고 또 각자 다 개인 투자자란 말이에요 지금 뭐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도 나름의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개미 인사이트, 데일리 불개미 인사이트들을 하다 보니까 와 이거 진짜 우리만의 무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 채널이 태동하게 된 그 명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채팅방은 제 방이 절대 아니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주인이고 같이 늘 함께하고 만날 수 있는 사이는 현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종목을 서로 좋아하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 또 인사이트 어제 거였나? 어제자 인사이트는 보니까 주력 1티어의 투자 종목이 뭐냐 했더니 카카오랑 하이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성향의 기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있는 그런 약간 또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만의 인사이트가 생기는 순간 언젠가부터는 확률이 진짜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찍는 목표가에 반대로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목표가에 찍는 거에 절반만 욕심내라든지 혹은 우리가 예상하는 어떠한 수치에 정확하게 한번 도전해본다든지 약간 이런 저희만의 인사이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되게 멋진 일 아닌가? 유튜브 이상의 뭔가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세상에 좋은 선한 영향력 비스무리한 거를 하나 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나?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종목이에요 제가 싫어하려고 해도 싫어할 구석이 없어요 한번 골짜기를 깊게 끌었다는 거 말고는 처음에 상장한 순간부터 저의 관심을 엄청나게 끌었던 종목이고 진짜 길게 가져가는 거 아니야? 예전에 삼성전자를 샀던 것처럼 이거 진짜 10년 이상 내가 가져가려나? 물론 카카오가 좀 더 아직은 제 머릿속에 위에 있는데 하이브 이 친구 자꾸 왜 눈에 거슬리지? 이상한 매력이 있다니까 얘는 마음고생도 시키고 환희도 엄청 줬던 친구인데 자꾸 이렇게 마음에 거슬려요 이러다가 조광지처럼 만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자꾸 관심이 가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시작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하이브라는 사명을 바꾸고 사이트 도메인도 커퍼레이션으로 바꾸고 하이브 커퍼레이션이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면서도 라이프 멀티 플랫폼을 추구한다 라는 그 비전이 아이씨 뜬그름 같으면서도 나를 자극하는 거예요 이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 그 조상 대대로 물려온 제 몸속에 새겨진 촉 같은 건지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저는 하이브는 수익권을 보고 있는 종목인 건 맞기 때문에 예전에 40만원에 갔을 때도 크게 먹었었고 나머지 물량을 한번 사이클 돌고 다 팔려고 했었거든요 다 털고 다음 종목으로 불게임 ETF 종목 편입해야지 막 이러고 썼는데 아 자꾸 들어앉을라 그러네 이 친구가 아니 뭐 어떡해요 뭐 그런 뭐 별 수 없지 뭐 종목이랑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데 절대 이건 사랑에 빠졌다기보다는 음 핏이 만든다 이 기업이 하는 이런 행위들이나 비전들이 아 내가 진짜 운이 좋아서 한 기업이 총수가 된다면 그랬다면은 하이브라는 기업에 방시혁 자리에 내가 앉아 있고 싶다 막 그런 상상이 들 정도로 좀 재밌어요 재밌고 하이브 아 저희 카카오는 이미 너무 고도화된 회사여서 약간 진짜 우량주 무화과나 생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는 있지만 저는 플랫폼과 성장주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메커니즘을 워낙 사랑했던 사람이라 특히나 이런 모빌리티 기업에 대한 저는 사랑이 너무 커서 공부도 많이 했고 그쪽으로 이렇게 제가 투자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플랫폼과 모빌리티 두 개를 제가 요즘엔 향후 10년간 약간 포트에서 거의 비중을 차지할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뭐 YG가 쏘아 올렸던 것처럼 하이브보다 최근에 더 많이 주목을 받는 주식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이브가 YG보다 안 좋은 회사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급등하는 주식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차근차근 모아갈수록 마음이 안정되는 주식을 좋아하는데 하이브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았나 오늘은 약간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과 함께하는 카카오톡 커뮤니티에서 매일 한 번씩 이루어지는 불개미 인사이트 그게 다 같이 공부하고 저희만의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영상을 혹시나 보시는 분들 중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들어오셔도 되고 나가셔도 되고 상관없고 종목 리딩방도 아니고 멤버십 비용이 들어가거나 그러지도 않으니까요 한 번 들어보셔서 한 번 분위기 보시고 같이 한 번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영상은 제가 좀 가볍게 찍고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서 제가 정말 딥다이브해서 여러분들에게 밀착하는 컨셉으로 제가 좀 바꾸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 영상의 퀄리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영상의 퀄리티로 승부하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 예전에 서운하다 제가 한 반년 넘게 주식을 안 하니까 서운하다 소통하자 근데 그 영상으로 소통도 힘들고 사실 아무런 매매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드니까 제가 원래 매일 하던 저만의 루틴을 여기에 그냥 옮기니까 그냥 그대로 카페페이스트를 하니까 지금 한 3살 됐나요?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구요 아 진작에 이렇게 할걸 떠났던 멤버십 분들 다 돌아오십시오 물론 멤버십 분들은 제가 좀 더 퀄리티를 챙겨서 1대1로 제가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업하는 거 맞고요 채널을 하는 이유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더 재밌어요 더 약간 뭐라 해야지 멤버십 분들을 챙겨드리면 이제는 이번에 카톡으로 해보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예전보다 다르게 해보니까 더 뿌듯해요 뭔가 좀 더 이제는 진짜 그냥 멤버십 분들하고 찐이 돼보자 그런 마음으로 투트랙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위기가 왔거나 어떤 어떤 해안이 필요하시거나 멘탈 관리나 혹은 정말 본인만의 포트폴리오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 저의 사견에 100% 사견을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카톡에서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